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희월형입니다 여러분 메리 해피 뉴이어 새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100명 구독자 1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2개월 만에 드디어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100명이 되기까지 관심을 가져다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구요 자 그리고 뭐라심 아니 그래도 100명이 되는데 해야 되는거 아니까요 어? 구독자 100명한테 다 찌게만 만원씩 꼴려야 되는 거 아니나요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거예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랄까 뭐랄까요 제가 100명 리액션으로 구독자 분들 수만큼 제가 앉았다 일으킬다고 하겠습니다 80만 6 석 아프로가 30기만 더 갈게요 완벽해 다음 이렇게 공지영상 찍는거는 아마도 한 천명이 되면은 찍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찍으면은 생방송이라던지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봐주셔서 고맙구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출 유튜브로서 활동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구요 또 제가 하고 있는 VR게임들 VR게임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알겠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